도르 그렇게 꽂아서 쌓아가는 구나 어 봐봐 탑 삽기하는 거야? 어 그러게 집을 만드는 거 같은데 뭐? 어 하연이도 그렇고 아 긴 거야 응 이거 다비야 여기 돌이 많네 많이 있으니까 주소다가 가면 되겠다 그치? 응 많이 다 돌이 응 해무가 꼈다 해무가 꼈어 잘 안 보이네 할아버지도 안 보이네 해무가 꼈어 응 온도가 높아지면 해무가 꼈어 응 이뻐 이뻐